공병호 TV의 공병호 중앙일보 11월 20일자는 서울대 컴퓨터공학부의 문병로 교수의 격정적인 주장이 실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세상 흐름과 동떨어져서 자꾸 거꾸로 가서 되겠습니까? 라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교 수학 과정에서 추상화 사고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벡터와 행렬이란 교육과목이 빼버리기로 했다는 교육부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문 교수가 낱낱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문병로 서울대 교수의 주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을 망치고 있는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생각의 문제입니다. 관점의 문제이고 시각의 문제입니다. 제가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보면 어떤 갈린뜰에 쓰게 됐을 때 쉬운 길과 어려운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이때 어려운 길은 단기적으로 어렵지만 중장기로는 청량할 수 없을 만큼 그건 혜택을 가져다주는 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가능한 아이들의 학업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 어른들이 앞장서서 쉬운 길을 제공해주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 수학 과정에서 미분도 빼고 적분도 빼고 행렬도 빼고 백타도 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또 무엇입니까? 저녁 있는 삶, 피로, 사회 등이 얽히고 슬키면서 가능한 일을 적게 하거나 일을 하지 않는 쪽으로 세상이 지금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쉬운 길로 가는 선택에 대해서 한국사회 구성원들과 정책 담당자들이 깊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고교 수학에서 이번에 백타와 행렬이란 어려운 부분을 빼버리는 사건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고교 수학에서 백타와 행렬을 빼는 일입니다. 중앙일보에 실린 문병노 교수의 칼럼 제목은 고교 수학에서 행렬 삭제가 불러올 재앙입니다. 핵심 포인트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노 교수가 이야기합니다. 수학은 체계적인 사고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과학기술의 제1도구다. 인공지능의 가장 밀접한 수학적 주제가 바로 백타와 행렬이다. 인공지능의 핵심인 딥러닝의 핵심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선형 대수고 선형 대수는 한마디로 백타와 행렬에 관한 이야기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은 고작해야 3차원이다. 미래의 기술은 시각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고차원 공간에서의 탐색을 필연적으로 포함한다. 공간의 모양을 바꾸고 문제의 차원을 축소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백타와 행렬이다. 청소년들이 나중에 이런 느낌에 익숙해질 수 있는 기초를 가능하면 일찍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된다. 저변의 넓이와 인재풀이 크기는 비례한다. 적어도 입가에서만이라도 백타와 행렬을 배워서 아이들이 고교를 졸업하도록 해야 된다. 한마디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 훈련과 어울려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3차원을 넘어서 추상적 사고 훈련의 가장 중요한 지식이자 도구이자 수단이 바로 백타와 행렬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3차원 사고를 넘어설 수 있어야 그래야 아주 잘 살 수가 있죠. 요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하에서 중요한 커리큘럼들이 축소가 이루어져 왔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실력이 하향평준화 되고 있다는 것은 모든 대학의 교수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기술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숙명을 갖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왜? 우리는 수출을 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가 쉬운 길로 가는 선택은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재앙. 문병로 교수는 이렇게 역설합니다. 전쟁 같은 국제 경쟁에서 한국은 기술로 승부할 수밖에 없는 나라다. 이런 판의 교육정책을 동네 축구하듯이 해서되겠느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말 전략이 없는 나라입니다.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학생들에게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해야 됩니다. 그 어려운 길은 지금은 어렵지만 훗날 10배, 100배, 1000배, 1만 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미래 세대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더욱더 어려운 길을 가는 선택을 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1월 20일에 방영된 외교안보 플랫폼 교체를 보고 박옥희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박옥희님의 댓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나라가 걱정이 되어 하루하루가 사르눔판 위를 걷는 듯 합니다. 경제 문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소미아 파기를 둘러싸고 현재 집권청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면 이 땅의 평범한 국민들조차도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별 문제는 없는 것인지, 지소미아 파기 외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세상에 도는 소문들은 사실과 다른지 등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대다수의 양식이 있는 이 땅의 국민들은 지금처럼 나라 걱정을 한 적이 별로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하루속히 나라가 정상적인 궤도로 복귀해서 정상적인 길, 올바른 길, 정의의 길, 선한 길, 이런 길을 따라서 대한민국이 날로날로 발전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박옥희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여러분이 가입하시면 질문이나 댓글을 남길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도 멤버십 후원자 프로그램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후원이 우리 사회가 더 역동적이고 자유롭고 훌륭한 사회로 전진하는 데 씨앗을 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후원 가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초기 화면에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상세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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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